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등기법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소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 156쪽이죠? 156쪽도 보겠습니다. 자, 핵심 빈출기준의 OX문제의 핵심 빈출 지문입니다. 1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물건면동은 등기는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면동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186조는 등기하라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부동산 등기법 6조에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어요? 등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등기를, 등기를 뭐예요? 마친 경우 이렇게 마쳤다. 등기를 마쳤다 하게 되면 이게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등기를 아무리 마쳤다 해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떤 A라는 등기관하고 B라는 등기관이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를 만약에 받아서 등기사업을 만약에 처리하는데 A등기관은 뭐예요? A등기관은 이를 뭐예요? 깔끔하게 빨리 처리하고 B라는 등기는 너무 꼼꼼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일처리가 늦는 단점. 물론 그래서 B라는 등기관이 등기를 먼저 받았다면 아무리 일을 늦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접수받은 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마친 경우 뭐할 때? 접수받을 때가 뭐냐면 전산정보 조직에 뭐할 때? 전제적으로 저장할 때 있죠? 이 저장할 때 물건면동이 생기는 걸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를 빨리 했다. 그래서 등기를 무조건 마쳤다. 그래서 물건면동이 생긴 게 아니라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받은 날짜가 빨라야지. 그게 물건면동이 먼저 생긴다.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부기등기 얘기인데 저장권의 등기. 그래서 이제 그거 왜 그랬어요? 부표가 부표가 자 일단 뭐예요? 등표가 등기명인의 표시명인의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권리주권 한매틱액 등기 자 수익권이 아닌 권리등기 저장권의 이전등기 자 전세권 전전세죠. 부기등기고 이 부동산 표시변경은 언제나 주등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이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가 있고 무덤 몇 등기도 있고 표제분은 무조건 주등기니까 그 다음에 갑국의 무슨 권리를 말수하든 간에 말수등기는 뭘 말수하든 간에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비슷하고 거기 5번 있죠? 물론 5번 거기 근조당권의 채권책의 징액에서 그게 권리변경이에요. 권리변경에는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교서가 있으면 부기등기지만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5번도 5번도 뭐예요? 5번도. 자 당연히 뭐예요? 틀렸다니까. 왜? 승낙이 없으면 업주. 이승판 있으면 부기등기면 업주. 주등기로 합니다. 자 물론 거기 권리서면의 약정. 약정특약은 다 부기등기라고 했죠? 한매특약등기. 권리서면의 약정등기. 약정부기등기 제3자한테 대항적입니다. 약정부기등기 제3자한테 대항적. 전세권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기등기 많이 이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10번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이좋는기를 할 수 없으나 그래서 항상 부일용 저소지. 이렇게 부일용 부일용.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럼 이거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뭐라고? 용익물건만 가나왔고.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 얘기죠? 자 이렇게 이 저당권과 소유권을 넣는기는 공유지분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 임차권, 용익물건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하고 넣는기. 그러니까 이 저당권하고 넣는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공유지분은 뭐예요? 용익물건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가 뭐가 안된다. 상속등기가 안된다. 이 등기 대상은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부동산 일부에서 저당권이 저당권을 할 수 없으나 용익물건, 임차권은 가능하다. 당연히 맞고. 자 지상권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왜? 지상권은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이 등기부상에 전부는 전부라고 쓰고 일부는 뭐예요? 방향표시 동쪽이면 동쪽 남쪽이면 남쪽 이렇게 자 낙쪽 뭐예요? 250차곱미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문제풀일자 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158페이지 사망자 22번에 사망자명이 이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 부표가 이렇게 부표가 자 부동산 표시 부표가 부표 부정산 표시 부표가 가 가등기 사망하니 사망자 자 그 다음에 자 수익권 뭐 줬는 게 있죠? 이 네 가지는 뭐예요? 이 네 가지는 자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 그렇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없으면 당이 뭐예요? 명의자 본인이 뭐예요? 명의자 등기부상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명의자 본인이 자 그래서 거기 사망자니까 사망자를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죠?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사망자 명의로 근데 등기부상에 1번 이 사람이 사망자예요. 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이 등기가 자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다라고 뭐예요? 무효다. 자 추정반이 아니니까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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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망자 명의로 22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으로 뭐예요? 맞춰진 이 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등기 사망자 명의로 맞춰진 이 등기가 이 등기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증한 게 부합대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네 얘가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이 등기가 뭐예요? 자 잘못된 등기라고 어 자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맨 뒤에 추정되지 않는다는데 바로 위에 가등기가 있죠? 그래서 절대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가 아니니까 종등기가 아니다.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9페이지에 그 부동산등기의 자 그 문제 나오죠? 그래요. 거의 뭐 1번과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그 1번이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신청 안 하면 직권이에요. 근데 이 지금 뭐예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촉탁이었으면 하지 못한다. 원칙이 그렇다니까.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서 성립하였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뭐 형식주의고 자 성립유건주의고 효력발생 요건이죠? 그래요. 자 존송유건이 아니고요. 효력발생이다. 그래서 존송유건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이미 발사했으니까 부조건하게 말수됐으면 말수회복등기로 해문 것이고 그죠? 멸시됐으면 뭐예요? 자 그 등기관이 등기관이 뭐예요? 자 회복 절차가 있어요. 그건 그건 고민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 원인 없이 말수했다면 뭐예요?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이미 흐력은 발생했으니까 효력발생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뭐예요? 그 신청정보의 기대된 상황이 실체정 대응과 맞는지 심사 권한이 없어요. 절대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으면 등기를 받아야지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딸릴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등기효력은 대본기치정안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발사한다. 그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등기라고 하는 효력은 맞췄으면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먼저 받은 게 있죠? 먼저 받은 게 선순위이니까 등기 2를 먼저 처리해서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등기 마친 경우에 발사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받을 때 그게 접수받을 때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접수시다. 등기 접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믿고 매수인이 등기를 기재를 믿고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뭐예요? 절대 절대 무효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선의자전사 보호기정에서 보호를 했는데 절대 무효와 절대 취소를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넣으세요. 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160페이지에 3번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어요. 부기등기하는 게 아닌 거 그랬는데 헌매 특약 헌매 약정 그리고 헌매 약정 특약 약정 특약 헌매 특약 하여튼 특약 약정은 부기등기하면 재산 전퇴 대학력이 이기입니다. 그래서 약정과 특약은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이 전 등기 아래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한테 5억에 팔았다가 다시 5억에 사겠다고 헌매 특약을 해요. 그럼 헌매 특약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갑이 그 헌매 특약서 갖고 가져와서 얘한테 뭐라고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이호 가는거 그건 채권이에요. 왜? 계약서 갖고 하는거니까 채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3자한테 의리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헌매 계약서 갖고 계약도 맺지 않은 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대학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등기 아래 이 이전 등기 아래 물론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헌매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헌매 등기 할 때는 이전 등기 동시에 왜? 그 밑에 써야되니까 이전 등기 안 하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헌매 이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이 의리 제3자한테 뭐했다 제3자한테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죠. 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이 갑이라는 헌매권자가 부기 등기 했으니까 등기가 돼있으니까 이 제3자 계약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나한테 도로 팔려다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학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제 헌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약정 특약은 제3자한테 대학력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궂는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능기 지상권자가 아니면 전세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1-1번 1번 어디에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하다. 부기 등기이다. 물론 소유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로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거기 4번 문제는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부기 등기 환매 전세권은 자 환매권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2-1-1번 부기 부기고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2개관계 승낙이 얻으면 승낙이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하고 있으면 부기 등기니까 ㄷ을 뺍니다. ㄷ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ㄷ 빼고 ㄱ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이냐 5번이냐 했을 때 ㄴ의 뭐예요. 부기 부기니까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1번이 맞습니다. 왜 하나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가능하죠. 부기 등기 상호관의 수위는 주등기에 의해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에 의해합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울구에 이렇게 뭐예요. 울구에 자 1번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을 2번 저당권 등기 병 얘기해서 자 이렇게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1번 가압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번 뭐예요. 가처분이 만약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하나가고 이 부기 등기간의 상호순위는 먼저 거냐 나중에 안 거냐 순수에 따진다. 그 순서는 어떻게 아느냐 뭐 등기부의 접서분허보면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순서에 따르는 거지 주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번도 별표하시고요. 5번 부기 등기 부기 등기가 중요하니까 요즘 책은 계속 나오고 있죠. 중요하니까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자 5번도 별표하시고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닌 것에서 자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기 등기 권리섬의 약정 부기 등기 대학력 전전세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인데 5번은 있죠. 등기 전부가 말씀드린 경우에 그 회복 등기 있죠. 자 그러면 전부가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그럼 예컨대 2번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가 됐어요. 억울하죠. 다시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일단 주등기로 뭐예요.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 한 다음에 전부가 의뢰하게 말소하면 주등기로 회복 등기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 자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자 이게 주등기로 회복 등기 한다는 거죠. 그 회복 등기 그 회복 등기는 자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 자 6번이 별표합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자 거기 어디 3번에서 사실 봤죠. 그래서 전세권을 전세권이 젖는 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젖는 게 자 소유권의 주소 변경 이름 변경 명의자의 표시 변경 언제나 부기등기 약정 부기등기 4번에 뭐예요. 채권액을 이력해서 1억 5천만원을 증행하는 저당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다만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있으면 그래서 자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전세금이 1억 2천이에요. 우리 단점 그러면 자 여기 이순이 뭐라고 이순이 저당권 등기 채권액이 1억이에요. 병이 단점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자 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자 1억 2천에서 뭐예요. 1억 5천만원으로 증액을 한다는 점. 그러면 이 증액한 뭐예요. 이 증액한 이 권리 변경 등기를 이걸 이해관계에 쓸 거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1다시 1번 하겠지만 얘가 승낙 안해주면 뭐라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 하라. 왜? 그러면 이제 주등기 했으면 이건 1순위예요. 2순위가 1억이고 3순위는 변경 등기니까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면 이게 얼마예요. 자 이 3천만원 있죠. 이게 3천만원이에요. 3순위예요. 자 승낙이 있으면 뭐예요. 자 주등기 따르니까 1억 5천으로 바뀌겠지만 승낙을 안해주면 자 3순위가 3천만원입니다. 2승판 없죠. 외웁니다. 2승판 없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서가 없으면 주등기 하라. 2승판 없죠. 없으면 부기등기 고상이네. 자 여기 있어요. 남기시면 자 어디에 그 다른 건 같죠. 물론 7번은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학생이 아닌 건 그 3번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거기 뭐 다 다른 건 전세권 다 다른 거 받고 거기 5번에 소유권이 왜 권리에 관한 처분지 않는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아닌 감유가처분은 당연히 부기등기예요. 근데 소유권은 당연히 뭐니까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건 주등기를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건 부기등기니까 이걸 이 1번에 대한 감유가처분은 1-1번 2번에 대한 건 뭐라고 2-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다른 거 같고요. 거기 10번 문제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그래서 자 당연히 뭐예요. 처음에 이미 종료된 등기 절차적 차고 유류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일부가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죠. 이걸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얘기해요. 무슨 등기 얘기한다. 경정등기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니은이 앞서야 되겠죠.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같고 끝에가 디귿과 기역이냐 그러는데 자 일단 유역에 성립한 등기 전부가 부족하게 된 것을 자 된 경우에는 마쇼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의 일부가 몇이 됐을 때 건물 일부가 몇이 됐으니까 이건 변경등기예요. 변경등기다. 그래서 디귿이 와야 되니까 10번에 2번이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처음 단어는 당연히 뭐예요. 경장하고 이는 불일치 사이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별적 사이의 일부를 보장하는 변경등기와 구별한다. 변경등기 자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쇼등기가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변경등기가 또 와야 되니까 2번이 3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11번을 발표합니다. 11번을 발표해 주시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재해를 받다 하더라도 등기대상이 받고 있으면 등기대상이 안 된다. 이제 등기대상이 돼요. 왜 공용재해를 받다. 우리 하천이 있다. 하천 하천은 뭐예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가능해요. 근데 절대 뭐예요. 하천은 국가만이 관리하겠다. 왜 남한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하천에 독건부 풀어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전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하나. 네. 이 하천은 용익물건이 있죠. 이 용익물건과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받아요. 공용재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대상이 돼요. 이전등기하고 저당등기하면 등기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일필지 일부가 특정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용익물건 아까 그랬죠.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뭘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당연히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에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 못한다. 그랬어요. 공유지분에 전세권 못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일동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결기를 밟기 전해도 건물 일부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하다. 그게 옳은 거죠. 그래요. 항상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는 용익물건은 가능해요. 주의처위에서 통해는 건 절대 뭐가 안 돼요. 등기할 수 없다.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러고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 중복되는 거라든가 좀 덜 중요한 거는 안 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더 중요한 거는 별표하라고 그래갖고 중요한 것만 푸는 거예요. 자 13번은 등기할 수 없는 거 그랬어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전세권은 목적으로 저당권은 부기등기 가능하고 자 절대 합의지만 안 돼요. 절대 등기부상에 공유지분이 있죠. 공유지분은 공유지분은 자 이렇게 공유지분은 이 공유지분은 지분을 기자해요. 공유는 그래서 이 공유지분의 감유가처분이 가능해요. 자 왜냐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 목적이 보존이전 설정 뭐예요. 변경선을 처분제한 얘기했을 때 모든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인권이든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유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가압류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합의는 절대 못 쓰면 안 돼요. 합의는 이 지분 자체를 뭐예요. 자 등기법상 절차법상 쓰면 안 돼요. 자 실제법상 합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합의자 합의자 으로 쓸 수 있지만 절차상 지분이라는 걸 쓰지 못해요. 그래서 지분도 못 쓰는데 지분의 처분금이지 가처분 말도 안 돼요. 근데 삼보는 가능하다. 임차권이래가 권리에 가압류 가처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권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치산권에 가압류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보는데요. 15번 문제를 보는데 자 일단 15번 문제 보는데 거기에 15번 문제 등기능력이 있는 등기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자 뭐하고 여러분 일본의 조례식 패널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돼요. 주택 앞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건축물 주택 앞에 건물이나 주택 건축물 앞에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등기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지붕자가 빠지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물론 호텔로 순선돼서 해안가 해저면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하고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토지 등기부 하고 건물 등기부 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 있죠. 선박을 아무리 뭐예요. 개조로 해가지고 호텔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박이 건물 등기부 대상이 다시 선박은 건물 등기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캐노피 햇빛 가리게 옥의 불장 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등기등력이 있는 것은 2번뿐이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16번 문제 박스 문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여러분 박스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문제를 풀 때 내가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아는 것을 선택해내는 것 그거 일단 중요해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면 틀린 것을 제낄 수도 있고 틀린 것을 고르라면 옳은 것을 뺄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해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기억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 인감류물 발급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낍니다. 아는 것부터 참죠. 아는 것도 그러면 일단 자 아까 보았던 게 여기 우리가 니은 하천법 생의 하청은 용의 물건과 엑시의 등계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게 와 저당권 등이 가능하니까 일단 니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이게요. 근데 자 거기 일단 니은은 주의주의 통해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더라도 통해권을 등계할 수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 모두 그러게 되면 주의주의 통해권은 뭐예요. 등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그래서 3번이냐 5번이냐 이긴데 미음이 들어가느냐 자 미음이 들어가느냐 물론 디귿은 자 보세요. 디귿은 호텔 선박은 건물 등계로 등계할 수 없다. 그게 맞는 얘기야. 절대 어떠한 경우도 선박은 건물 등계비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거기 미음은 1필지 1불로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지상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뒤에 안 읽어봐도 아빠도 분양약간에 일정한 기간 점회금지 특약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계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상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저당권등기를 하지 못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음이. 그래서 니은 리을 뭐라고 미음 그 3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억을 모른다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절단입니다. 뭘 모른다 해서 기억을 모른다 해서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뭐예요.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도 틀린 거래서 이 판례에 따르면 원인의 계약이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등기 안 해도 권리는 뭐예요. 소멸된 걸로 봅니다. 말소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매도네한테 복귀합니다. 자 맞는 얘기고 공유물 분할 제한의 약정은 부기등기 하면 약정특약 부기등기는 제3전태 대학력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공유자 갑이 1분의 1이고 공유자 의리 뭐라고 2분의 1 자 그 이 아래 뭐예요. 두 사람이 뭐 했어요. 1-1번 공유물 분할 금지 뭐예요. 금지 약정을 체결했어요. 이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보통 뭐예요. 약자를 모아기 위해서 5년만 해요. 5년만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2번 자 갑의 뭐라고 2분의 지분에 대해서 전부를 뭐 했어요. 전부의 전등기 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 공유물을 뭐 하자고 나누자고 뭐예요. 나누자고 주장하지 못해요. 왜 이 약정 특약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의리라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없다고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약정과 특약은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면 누구한테 계약매든 갑한테가 아니라 이 병한테 제3자한테 뭐한다고 대항할 수 있다. 약정 특약 부기등기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그게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이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당연히 뭐예요. 민법 245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등기하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187조에 이 외적인 상이다. 등기해야지 뭐니 흐리기 생긴다. 그런 얘기고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발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형성파관이 아니니까 등기해야지 발생해요. 수형은 당이 뭐예요. 등기 안에도 흐리기 생긴다. 2, 3번이 뭐예요. 3번이 틀린 상이다. 취득시효는 몇조에 187조에 예외적인 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고를 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몇번에 자 거기 뭐예요. 직권말사는 경우이다. 자 경우인데 직권말사는 절대 뭐라고 사죄라죠. 동그라미 2번에 관할 위반 능기는 절대 뭐라고 관할 위반 능기는 실채관계 부합력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자 사회시장 등기관이 진 경우 있죠. 그래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 법을 좀 위반했다 하더라도 뭘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채관계가 부합되면 유해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러 갔죠.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인간명을 8개월짜리 갖고 왔는데 을이 뭐예요. 빨리 다시 뛰어라 그래갖고 자 이 갑이 귀찮아서 뭐 했어요. 이렇게 화이트로 씌웠어요. 위절해져 3개월짜리로 등기가 이뤄졌어요. 1번 소유권 문전등기 갑에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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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졌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또 등기를 1번 소유권 문전등기 갑에서 2번 이뤄졌는게 누가 김사기가 갑 몰래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 이렇게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위조가 돼서 인간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실채가가 있었으면 이건 유효하고 왜 얘가 얘 주고 돈 주고 샀으니까 계약관계가 있었다니죠. 근데 이 김사기는 갑하고 계약되신게 없죠. 이건 절대 무효다니죠. 그래서 등기의 유효 무효는 절차상에 하자 법을 위반해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뭐가 실채관계가 뭐하지 않아서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다. 그런 얘기에요. 자 글 써있던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에요.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채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무권대리 등기했다 하더라도 실채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증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채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자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중간생각등기인데 절대 이 중간생각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무조건 예외없다. 일반적인 지역은 뭐에요. 당연히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1번 을은 가반트의 잔금을 지구한 납두 20번에 이전등기해야 됐고 허가증 제출해야 됐고 2번 을이 소유권 연등기 하지 않을 경우 병원 을을 대위해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자 거기 4번에 절대 뭐에요. 거기 판례가 병이 토지거래 허가 허가서를 받아 병이 가반트로 직접 최후 양수자가 최초 양도인한테 직접 소유권 취득해서 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 중간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무예요. 무예요. 자 그런데 거기 5번에 갑을 병이 합의했으면 갑으로부터 병에 직접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런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는데 아까 20번 문제에서 봤어요. 등기원위를 실제와 다르게 자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매매로 다르게 매매로 매매로 해야 될 것을 증여로 만약에 했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 등기원위를 실제 다르게 뭐예요? 증여를 매매로 했다. 자 매매라는 경우도 신청한 기업 보합되면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하는 곳은 앞에 뭐예요? 부표가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와 자 사망자 보존등계가 없다면 이거는 뭐예요?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해보았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전세권 계약을 맺는데 임차권 등기 했다면 절대 뭐예요? 시정하는 게 아니다. 시정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절대 시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절대 부여입니다. 자 경정등기하는 건 일부가 바뀌는 거지 자체의 원인행위와 목적이 틀리면 무조건 무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권리자는 가배무에 불로하고 당사자 신청착오로 을로 등기가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정할 수 없어요. 자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시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등기순신은 등기이력 중 같은 구에 의한 등기는 순임원으로 다른 구는 뭐예요? 접수본에 의하고 가등기와 등기는 가등기순이 해야 한다. 맞는 얘기다. 아니게요. 자 몇 번 문제를 2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몇 번 문제를 23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갑의 A부동산에 의해서 가등기가 있으면 가부동산을 처벌할 수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뭐라고 우리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가짜예요. 그래서 물건 몇 등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됐더라도 현재 수입권자가 부동산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맨 뒤에 추정된다 그러는데 앞에 찾아봐도 뭐가 없다고 부동산 표시 지웠나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당이 뭐예요? 추정돼요. 추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추정된다. 자, 3번 갑의 미등기부상에 의리매수해서 직접 보존등기 했죠? 가등기가 실체한 게 보압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유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모두 처음부터 봐야겠다. 머리 숱자. 모두 생각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몇 번이 자, 거기 3번에 3번에 뭐예요? 자, 부합되도 무효가 아니라 아, 이거 무효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 유효해요. 모든 생각도 유효하다. 아니게.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권리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서를 청구할 권위가 없어요. 가등기 권리는 자, 뭐가 아니라는 했어요. 물건 변동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자, 근데 5번 아까도 봤어요. 추정되지 않는다고 나왔으니까 우회 가등기가 있죠? 그게 오른발이다. 자, 그래서 부표가 왜 이렇게 했어요? 부표가 사망하니 부표가 사망하니 자, 소외권 보조건 보존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다음 페이지 25번 문제를 보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자, 권리에 관한 순위다. 기술중 타당하지 않는 것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권리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균형이 없을 때는 그 순서에 따르고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고 말세회복등기는 순위는 뭐예요? 회복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종정권리와 동일한 뭐예요? 동일한 자, 순위를 보유한다. 일단 1번 1순위 저당권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면 2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으면 말소가 됐으면 자, 이렇게 자, 3번 1번 저당권 회복등기를 하고 이게 1순위니까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말세회복등기예요. 그래서 이 말세회복등기는 회복등기 순위에 의해서 4번 되는 게 아니라 그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한다. 그 등기와 말소 전에 말소 전에 그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당연히 주등기 따로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자, 순서에 의하고 그 다음에 대주권하게 되면 접수번호 있죠? 왜? 대주권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토지등기부 안 해도 효율이 미치니까 당연히 뭐예요? 건물에 구분건물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부에 땅에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는 등기부가 다르니까 순위번호 보면 안 돼요. 접수번호 봐야지.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173페이지에 28번 문제를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28번을 보면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에 추정되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앞에 아무리 봐도 자, 무거 없어요. 부표가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자, 부표가 사망자 사망하니 이 소위권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했으니까 그 단어가 없죠?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벼물건에 관한 등기가 오연시 말소했다면 등기는 존속요건이 아까 존속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효력발생요건이에요. 존속요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다시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이 상속이 자기매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으로부터 직접 양손을 부려주는 경우에 회력이 있다 없다 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고 당사자 갑이 뭐예요? 사망하시면 이 상속인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의라고 공동을 신청합니다. 이걸 우리가 포괄생 개인의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해요. 자 거기 4번 갑의 A부정산을 의리 매서의 병에게 전매동그라미 이게 중간장의 등기예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원 갑한테 연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없어요. 동의해야지 합의해야지 가능해요. 절대 어느 구역만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만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허가구역이 안 돼요. 담보가등기 거래전은 가등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결제해서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변제 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 얘기죠.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 지만 실제 법조 회륙을 갖고 있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변제 회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28번 별표해 두시고 보세요. 28번 별표해 두시고 아까 170페이지 23번도 별표 좀 하고 보세요. 별표하고 보시고 별표 라고 하는 건 몇 번 여러 번 풀어보라고 얘기해요. 몇 번 별표한 것도 여러 번이라도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174페이지에 뭐예요? 자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30번 틀린 거 그랬을 때 실제로 권리관계 소멸에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 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로 유용하게 합의했다면 등기위하다 맞죠? 그래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효등기용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무효등기용 무효등기용은 표제보는 안 되고요. 갚고 권리사항만 가능하다랬어요. 자 건물 몇시로 무효인 보졌등기는 이건 뭐예요? 건물 몇시 됐죠? 보졌등기라도 이거 합의 위호 이건 무효예요. 절대 뭐라고 뭐예요?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갑소의 미등기부동산을 의리매세에서 의명의로 보졌등기했다. 실청한 게 보았다면 유효하고 증여를 매매를 했다. 실청한 게 보았다면 유효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활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 그래요. 그래서 뭐가 2번이 틀렸고 자 32번도 별표하시고 틀린 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회력이 발생한다. 맞고 소유권의 등기 가등기 본 등기 할 때 이전의 회력은 본 등기 발생한 거 맞고 사망자명이 있죠? 사망자명이 32회 때 나온 거예요. 사망자명이 등기가 마쳤죠? 자 무효로 주장한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명의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명의자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소유권의 중복등기 과 가등기 관계는 본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 와 본 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 절대 가등기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중복등기를 말소할 청구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등기가 없어. 5번에 폐쇄등기 기록에는 등기 상황에 대한 경쟁등기 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폐쇄등기록에는 폐쇄력 기록이니까 일단 효력이 없어요. 경쟁등기 할 수 물론 이 폐쇄등기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띄워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폐쇄등기부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가능합니다. 자, 3번 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